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 오늘은 지금 여기 다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우리 빵구들과 함께 오늘은 미니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할로윈 미니게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 없는 기술 쫓아가는 거랑 그 다음에 마법 물량 만드는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할로윈 미니게임이 있습니다 자 아무도 모를걸요 네 아무도 모를걸요 빵신밖에 몰라요 그냥 빵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할로윈 이벤트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미니게임 그 미니게임을 우리 친구들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미니게임을 총 세 개를 해볼 겁니다 세 개를 해서 총점이 가장 높은 친구가 우승하는 네 그런 게임이고요 우승 상품은 자 우승 상품은 이 날타 흰 슬록입니다 과연 이 날타 흰 슬록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번 그러면 미니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아 그전에 우리 선수들 선수들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먼저 자 루이님 루이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건이님 들어오셨고요 호떡님 들어오셨고요 선녀님 들어오셨고요 아니 이름은 선녀 이렇게 이쁜데 이렇게 무섭게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흑돼지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반갑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과 한번 할로윈 3종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승 자신 있나요? 빵빠라빵빵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은 용암에서 방방타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용암이 있죠 여기서 방방을 누가 가장 많이 뛰나 경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뛰면 한 번 이상 한 번 두 번 이상 뛰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패스 타고 자 가운데로 들어간 다음에 내리기를 하면은 하나 둘 셋 오오오오오 뭐 날아가서 위에서 떨어지는 방법도 있어요 날아서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지는 방법도 있고 하나 둘 아 두 번밖에 안 됐어 자 두 번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거 했을 때는 총 네 번까지도 성공한 적이 있어요 네 번 용암에서 방방타기 경기를 할 텐데 여기서 막 1회 뛸 때마다 1점이 적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점 그러면 루이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루이님 올라갔고 자 뛰어내립니다 하나 어 걸렸다 둘 아 둘 자 두 번 성공하셨고요 자 루이님은 2점이고요 1라운드 2점 자 다음 선수는 건이님 자 건이님 들어가시고요 자 건이님 시작하세요 또 하나 둘 셋 오 오 오 세 번 세 번 건이님 세 번 오오오오 이렇게 해서 건이님은 네 3점을 적립을 하셨고요 다음 호떡님 아 호떡님 네 준비하시고요 이거 근데 어린아이로 하는 게 유리한지 어른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 번 세 번 자 호떡님 네 세 번 방방 타셨고요 이야 호떡님 세 번 어 다음은 선녀님 네 준비하세요 제가 어제 코끼리 줬어요 우리 친구 언제 준 거지 저거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 번 세 번 세 번 선녀님도 3점 네 획득을 하셨고요 자 마지막 흑돼지님 준비하시고요 자 흑돼지님은 과연 몇 번을 성공할 수 볼게요 심호흡한다고 자 심호흡하시고요 자 볼게요 아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오 세 번 세 번 오 세 번 성공하는 친구들이 많네 자 이렇게 해서 3점을 획득을 하셨습니다 오 시작부터 되게 팽팽한데 자 다섯 명의 친구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님 2점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3점인데 루이님도 아직 1점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결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이 할로윈 집 안에서 숨으셔야 돼요 그러면 빵신이 술래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숨으세요 지금부터 자 첫 번째 걸리는 친구는 1점 두 번째 걸리는 친구는 2점 세 번째 걸리는 친구는 3점 네 번째 걸리는 친구는 4점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친구는 5점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찾으러 갈게요 자 어디 숨었으려나 야 어디 숨었으려나 어디 아 박쥐디에 안 숨었고 박쥐디에 안 숨었고 일단 이 가게에는 아무도 안 숨은 걸로 보여지고 잠시만요 혹시 여기에 누가 여기에 누가 숨었으려나 여기 숨었네 여기 자 여기 한 명 찾았습니다 한 명 찾았고요 자 걸리님 찾았습니다 걸리님은 1점을 드릴 거고요 자 혹시 그럼 여기도 누가 숨었을까 여기도 한번 봐야겠다 이 감옥에도 한번 볼게 아 다들 이렇게 감옥에 숨으면 바로 걸리지 자 자 루이님 자 루이님도 걸렸고요 자 루이님은 2점을 드릴게요 2점 어 잠깐만 여기 또 누 숨었는데 잠깐만 여기 또 누 숨었잖아 이 친구 이름 뭐야 여기 어이 친구 친구 자 흑돼지님 흑돼지님 여기 또 누가 숨었었네 야 아슬아슬하게 흑돼지님이 3점을 획득을 했다 흑돼지님이 3점 루이님이 먼저 걸렸어 모를 뻔했어 이거 그냥 지나갈 뻔했어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아 두 명 남았다 두 명 남았는데 아 두 명이 어디 숨었을까 아니 두 친구가 행방이 미효연하네 잠시만요 지금 두 친구가 두 친구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잠깐만 이 친구 이 친구 여기 숨었네 야 잠깐만 근데 이름을 왜 안 가렸어요 이름 와 이거 이름 가렸으면 내가 못 찾을 뻔했는데 이름만 가렸으면 완벽했을 텐데 자 선현님은 그럼 4점을 드릴게요 호떡님 지금 어디 숨었어요 호떡님 박쥐? 어 내가 거기 아까 봤는데 아 잠깐만 보자 내가 아까 여기 봤는데 박쥐 뒤에 여기 있었어요? 아 박쥐가 여러 마리였는데 내가 여긴 지나쳤나 보다 아 호떡님이 가장 가까운 데 숨었는데 가장 가까이 숨은 호떡님을 못 찾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호떡님한테는 5점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그럼 우리 친구들 점수를 한번 볼게요 루이님이 4점이고요 건이님이 4점 호떡님이 8점 어우 8점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선현님이 7점 흑떡님이 6점입니다 6점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빵신이 숨을 건데 자 빵신을 가장 먼저 찾는 친구한테는 제가 1점을 드릴게요 1점 자 그러면 빵신이 숨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잠시만 자 여러분들 찾으세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 무덤 썼어요 무덤 무덤 썼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 오 또 또 미션 떴다 미션 떴 다 자 여러분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어디 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펫을 타지 않으면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감옥 어딘가에 있습니다 감옥 자 이제 힌트 많이 드렸어요 자 열려있는 감옥 감옥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펫을 타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요 제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아 지금 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있다가 지나갔어요 자 제가 지금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무덤을 안 쓸게요 여러분들 무덤을 안 쓰겠습니다 무덤을 안 쓸게요 여러분들 자 무덤을 안 쓸게요 무덤을 쓰니까 우리 친구들이 못 찾는 것 같아 무덤을 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자 루이님이 루이님이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무덤 쓰니까 진짜 못 찾는구나 무덤 쓰면 진짜 찾기 힘들 것 같아 자 루이님 1점 획득하셨고요 빵빠라빵빵빵 그러면 우리 친구들 정말 접전입니다 다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네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럼 마지막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대결은 이 상자깡 대결입니다 상자깡 자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상자를 상자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 5개를 살게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지금 캣박스를 드렸는데요 상자에서 검정 고양이가 나오면은 1점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캣이 나오면은 3점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골든 캣이 나오면은 5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5명의 친구들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흔들어주세요 자 캣박스 열었고요 자 두두둑 5점이고 호떡 님이 9점 선녀 님이 8점 흑돼지 님이 이 전 라운드까지는 6점이었는데 뭐 한 번에 지금 전설을 뽑는 바람에 1등이었던 호떡 님을 앞지르고 최종 점수 11점으로 우승을 하셨습니다 자 호떡 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지금 역전 당해가지고 슬퍼하는데 네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자 흑돼지 님 마지막에 멋진 역전 자 흑돼지 님 축하합니다 흑돼지 님한테는 흰 술록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쉽게 우승을 놓친 호떡 님한테는 날타 물약을 1셋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로윈 저택에 숨어있는 미니게임 네 미니게임이 이렇게 많이 숨어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몰랐죠 자 입양도 몰랐던 네 입양 할로윈 미니게임 꿀잼 미니게임이 이렇게 숨어있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